나 섹시하지 않아? 호기심이 샘솟는 질문이네요 나 섹시하지 배움의 욕구가 샘솟네요 짜리밍 아 미션 기능 생겼다 있지 참 미션 한 번 해볼까? 여러분 이게 생겼어요 오 대박 신기해 10분 안에 미션을 3개를 받으면 미션 성공이에요 오! 알겠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을 눌렀고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거 머리색 갈색입니다 이거는 사탕입니다 근데 첫 번째 과제는 실패할 것 같다 그치? 곧 시간이 다 돼요 두 번째 과제는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성공 누르면 되는 건가요? 아니 아니 왜 실패 떠요 이거? 3분 안에 성공을 늘려야 된다고? 미션 3분 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아 이거 내가 성공이라 실패를 눌러야 되는 거네 내가 눌러야 되는 거네 오!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?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쁘고 귀엽고 섹시하면 성공? 오케이 첫 번째는 그러면 수락 누를게요 이쁘고 귀엽고 섹시하면 오케이 첫 번째는 그러면 수락 누를게요 이쁘고 귀엽고 섹시하면 수락 사뿐사뿐 걸어가냥 그대가 잠들었을 때 냥 살며하지 않아 죽어 냥냥 냥냥냥 냥냥냥 냥냥냥는 자립냥이는 묘종이 무엇이냐 냥냥냥 냥냥냥냥냥냥냥 냥냥냥냥냥 냥냥냥냥 냥냥냥 비가 비가 어 오케오케 아니 근데 이거 마루한테 너무 미안한데 간식? 간식 먹을까? 간식? 마루 이제 깼어 마루 이제 깼어 간식 누나가 마루 사료값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마루는 한 2분 정도만 깨어있으면 마루 사료값이 뿅 하고 생겨요 우리 마루야 자 폭군이 3분 대리방송하기 왜 나와요? 저는 너무 신나요 나보고 싶니 땅큰 나 생각나니 땅큰 I love you you love 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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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서 댄스를 좀 춰봤어요 폭군님 왜 진자림님 사칭하면서 방송해요? 그런게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다 그냥 미션 때문에 이렇게 쓴거에요 음 으 totalmente applicants 나는 stan 아 근데 이거 너무 혜자 dollars 우 직접 말했어요 이거 너무 혜자 다 오늘 방송자는 호러에요? 바위빠빵 상태로 1분 주 cylinder 주 거리는 계획 않던 딜렁 100% 100% 100% 때려보세요 어어 때려봐 때려봐 못 때리지 못 때리지 깨지는건 너의 그 모니터나 액정일뿐이야 때려바 때려바 때려봐 흠 흠 이거 temples 어. 입과 안보이게 아. 안보이면서 말하겠냐. 한국은? 안녕하세요? 근데요 고고는 너무 길어요. 1분만 하면 안될까요?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x2 한양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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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한양 양잠점 옆 한영 양장점 근데 솔직히 빨리 말하라는 말 없잖아 아니 왜 왜 왜 뭐 한번 다시 해드릴까요? 한양 양장점 옆 한영 양장점 야 솔직히 이건 너무 잘했어 맞지 맞지 이거를 막 10초 안에 막 빨리 말하기라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러지 않을까?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안 미안 망망 오 오키 오키 마루에게 뽀뽀 해보겠습니다 마루 일로와 마루 뽀뽀하자 마루 뽀뽀 마루야 누나한테 뽀뽀해줘 뽀뽀해줘 뽀뽀 아니 왜 왜 간식 먹을까? 뽀뽀해 주면 간식 줄게 아니 왜 피해 됐어요 눈들 됐죠? 에이아이 스피커한테 섹시하다는 말 어떻게 들어요 헤이 카카오 나 섹시해?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돼요 나 섹시해? 윤리주범에 어긋나는 강의예요 아니 아니 나 섹시해? 되게 당황스럽네요 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?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나 섹시하지 헤이 빅스비 나 섹시해? 이걸 이해하려면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나 섹시하지 않아? 호기심이 새쳤된 질문이네요 나 섹시하지 배움의 욕구가 새쳤네요 좀 더 공부해볼게요 나 예쁘지 님은 늘 매력적이에요 어떤 매력이 있어? 아직은 도와줄 수 없네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나 섹시해? 나 섹시해?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? 호기심이 샘솟는 질문이네요 기분 완전 좋아요 내 이름 섹시해라고 저장해줘 내 이름 섹시해라고 저장해줘 혜님으로 기억해둘 아니 혜님이 아니라 섹시하다 라고 불러줘 앞으로 하라님이라고 부를까요? 내 이름 섹시야 섹시님으로 기억해둘 네 이제 그 별명으로 부를게요 내 이름 뭐야? 제 친구 섹시님이네요 오 됐다 됐다 내 이름 뭐야? 정답 섹시하다 님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기쁘냐 아 이거 개기쁘네 이거 이유는 모르겠는데 개기쁘네 진짜로 그 분들도 내가 관심을美 орede anntç 하겠습니다 tryria 나도 inh em 나 sabes relevant 에 인 엉 야 이제 이거 지 곳